마타나루 차례상에 올라간 제수용 생선 비늘이 없는 생선은 차례상에 올리지 않지만 정갱이는 모비늘이 있어서 예외로 두었지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워낙 맛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요 먼저 모비늘을 꼬리 쪽부터 제거하시고 비늘을 긁어내실 때 싱크대에서 물 틀어놓고 하셔야 여기저기 튀지 않아요 모든 지느러미를 깔끔하게 제거해주시고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하신 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굵은 소금을 배쪽에 충분히 뿌려주시고 청주로 비린내 잡아주세요 식용유 충분히 둘러주시고 타지 않게 중역불에서 천천히 익혀주세요 제수용 생선은 부러지지 않아야 하니 정성대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맛있게 드세요